장 오류ksi 뭐야, 나만 한국인이야? 헬로오, 에브리 Vorteil 하이파인 땡큐 앤, 유유유유유 어? 어? 헬로오오오오오 assessments 어? 야, 싸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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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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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 좀 이상한데 상태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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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애들이 상태가 좀 이상한데? 뭐야 왜 AI가 있어 배트그라운드야 이거? 어? 상태 애들 이상한데? 애들 닉네임도 이상하고? 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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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버워치 미래라고? 어 진짜 AI인가? 나 이런거 들어본적은 있어요 그니까 이 데스매치에 레벨 올리려고 봐봐 가보면 레벨이 낮잖아 레벨 올리려고 이거 막 데스매치에서 레벨 강제로 프로그램을 올린 다음에 그 계정을 파는 계정들 어? 봐봐 어쩜 애들이 행동이 이상해 봐봐! 봐봐! 애들이 행동이 조금 이상해 봐봐! 으아아아악! 애들이 상태가 좀 이상해 야아씨 봐봐! 우와씨 그 와중에 에임 한번 에임 봐보자 사실 이상하죠? 여러분들 움직임 이상하지? 오 봐봐! 움직임 이상해? 이게 그니까 컴퓨터가 안좋은 애들도 가끔 저런 넌 도대체 뭐랑 싸우는거야? 둠피스트야? 스티커는 왜 찍는거야? 너 뭐해? 너 뭐야? 너 뭐하냐? 너 뭐야 쟤? 너 뭐하냐? 너 뭐해? 뭐야? 누구랑 싸우는거야? 너 섬아! 이거 귀신이랑 싸우장가? 너 귀신이랑 싸우냐? 뭐지? 얘 귀신이랑 싸우는데? 누구야 거기 둠피스트! 나한테 말해! 거기에 누가 있는지! 나라면 너를 도와줄 수 있어! 뭘 위해 그렇게 싸우는거야? 나라면 너를 도와줄 수 있어! 둠피스트! 둠피스트! 뭐해 그래 싸우고 있는거야? 뭐해 그렇게 혼자 힘들고 있는거야? 너한테 내가 있잖아! 팀원들과 함께 싸우라고! 너 자신과 싸우지 말고! 우리랑 함께 싸우는거야! 이 싸가지 염새끼야! 잘가고 여기다 왜 만들어 놓은거야? 빠졌어 대체 뭔 일이 일어나는거야? 웃어! 뭐야 웃어! 담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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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임? 야 사람이 있다 한명! 바스테온 사람이었어! 어 몇명은 얘 사람인가보다 담아! 지금 큰일났음! 이거 사람이 아니라 쟤네 AI임! 그 중에 애들 개못하네 키키 이러고 있었어! 바스테온은 사람이었어! 생존자가 있었어! 왜 왜라니 그건 나도 모르는 법이야 근데 아까 내가 바스테온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그럼 저사람은 아니네? 미안하다 야 봐봐 이런애들 이런애들 봐봐 이런애들 이런애들이 봐봐 이런애들은 지금 가짜야 작아야 작아 그러네 이거 빨리 나가암 안나가면 우리도 레벨작으로 인식돼서 영정당암 나 이거 본적 있어 아 오케이 나도 나가야겠다 나갔네 진짜 예 내가 2등이다 다시 나만 없으면 내가 1등이었어 아하하하 망치받아라 다시 나만 없으면 내가 1등이었다고 하하하하 이것은 김재호 왕국 AI랑 김재호만 남은곳이다 둠피스트 개사기 뭐야 내가 당하다니 AI한테 진게 아니야 아냐 봐준거야 야 얘들 떨어지는데 자꾸? 어 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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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이 자꾸 죽어 여기서 혼자서 어 얘들 자살 못하게 막아줘야겠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자살을 막아줄게 어 얘 자살할거 같은데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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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줄게 헥? 동생? 어잉? 어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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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오면 안돼 여기로 오면 안돼 여기로 오면 안돼 안돼 미져 미져 아냐 으아아 개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얘가 다 밀었어 능력을 증명하겠다 어 이거 하면 막을 수 있어 이거 하면 애들 자살을 막을 수 있어 오케이 오지마 여기로 오지마 얘들아 어 거기서 놀아 거기서 놀아 여기서 오지 말고 얘들아 멀리 가서 놀아라 여기서 놀다가 걸리면 혼난다 어휴 씨덕법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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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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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오지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죽는줄 알았잖아 오지마 오지마 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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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이씨 다행이다 에이아이들 내가 지켜줄게 걱정마 아데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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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허허허허 어어 다행이다 내가 살렸어 어어 살렸다 내가 휴 어어 어어 오지마 오지마 얘들아 내가 내가 지켜줄게 이게 강아지 키우는 느낌인가? 우리집 풍순이 자고보단 똑똑한데? 어어 오지마 오지마 메인 뒤로 오지마 안돼 안돼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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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오지마 안돼 안돼 오지마 안돼 오지마라 20년뒤 오버워치 거기는 사람 한명과 인공지능 다소백만이 남아있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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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막았다 와 내가 막았다 메이 내가 다 살려낼테니깐 야 나도 뭔가 지면 안될거 같은데 근데 나도 많이 자살할래 뇨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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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아아아 이건 사람이야? 인공지능 아니었어 fucked k 크흫 이게 왜? 야 뒤에서 나 구해주다 같이 죽은 거 뭐야 와 이런 일이 있네 설마 잠깐만 이러면 똑같은 애도 또 만나는 거 아니야? 이야 또 만났다 아 진짜 AI가 있구나 제보를 받아본 적은 있는데 진짜 이렇게 실제로 만난 건 처음이에요 이따 다시 신고할게요 여러분들 레벨작 다 신고하고 올게 다 신고 레벨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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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.오케이 레벨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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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작